머리 터지는 것 같은 헌법도 2분 앞에서는 이야기 보따리에 불과하다 부드러운 예스맨 김학성 교수님 자 다음 게스트입니다 국제 세계의 정치계 1인자 강당 명령 100등 폭격기 이충훈 박사님 박수 주세요 자 다음 게스트 내가 만든 주사판 내가 나 때려보시겠다 마성의 동물선대 소유자 이동훈 교수님 공부면 공부 예능이면 예능 운동이면 운동 하나님께서 노려빼고 다지신 예성의 변호사님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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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